3,500부터 마스터? 예, 3,500부터 마스터인데 마스터는 잘 안나오는 것 같아요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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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뛸게요 어 이거 메이도 있다 메이 아나 있어요 왼쪽에 차부터 뛰게요 메이 피해 메이 이거 잡아요 메이메이메이메이 돼지 따라우시오 너무 따라 들어가면 조, 조조야 desired 오 메이메이메이메 오 나이스 역시 알파고님 오 뭐야 뭐야 아나 외리 잘싸 오오오옵 나 때린다고 가만히 있었나봐 뒤에 트레이서 오 나이스 역시 알파고님 어? 알파고님! 핵! 핵쟁이? 어! 아! 패스! 아나! 아나! 왼쪽 그 구석에! 왼쪽 구석 아나! 빠졌다! 아이디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오른쪽 방에 두 명 있어요 실력도 좋으시고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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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캥 빠졌어요? 아 여캥! 뿡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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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부쏘어! 차 미끼어! 차! 차 쪽에 메인 있자! 차 쪽에 메인 온다! 차 쪽에 메인! 개피! 다운! 쉽다 안쓰네! 적 빡쳤다! 갓뎅! 으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진야라! 오른쪽 쏠져! 스겜인데요? 게임 벌써 터졌는데? 끝! 한조안에! 하하하하 조아빠! 메인 왼쪽! 노탱! 패기해줘아! 왼쪽 메인! 왼쪽 메인! 뭐야 얘 뭐야! 한조 좋아졌다! 쓴 사람은... 공격에서는 잘 쓰시는 분들 자주 쓰실 텐데? 진짜요? 한조 진짜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테스트에서 버프된 거 너무 버프돼서 다시 판정도 살짝 줄였어요! 하살판정 너무 좋아! 하살판정 너무 버프됐는데요? 맞는 거! 그거랑... 날아가는 속도! 화살 날아가는 속도! 버프! 하고... 자기... 시위 당겼을 때 이속 감소되는 거! 40%에서 30%로! 오... 일단은 화살... 투사체 속도 빨라진 게 엄청 체감 많이 와요! 그냥 거의... 히트스캔급이에요! 쏘면 맞음! 거의 쏘면 맞음 진짜! 한조 뽑은 지 얼마 됐다고 벌써 궁을 채웠어! 쓰겜! 쓰겜! 아 이거 동전이 사라지고 남은 시간으로 하네? 그래서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니까.. 네.. 여러번 동전 없앤건 잘한다 그래도 솔직히 동전 맘게임이라서 차라리 무승부 주는게 낫지 무승부하면 점수 조금씩 준다면서요? 엄청 조금 줘요? 그냥 안주는거라 생각하면 됨 무승부 한.. 어.. 한 다섯판 해도 한 번 주면 그냥 다 날아감 게임 터졌다 상대가 안 밀면 4분.. 어.. 5분 뒤에 게임 끝나겠네요 수고하셨어요 무승부 열 번 나오면 대체 어떻게 되려나? 무승부 열 번 하면은.. 마스터 달게 지어요 마스터가 전시즌 70점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70점밖에 안 돼요? 예 그랜드마스터가 80점대 그랜드마스터 한건 다 이거 줘봐야겠네 4참점이.. 그냥 곱하기 50 했으니까요 똑같아보면 돼요 근데 이게 분포가 정규분포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전 시즌에 정규분포였는데 지금 분포가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냥 곱하기 50하면 4참점 금화가 80점대에요 이거 한판 이기면 몇 점 정도 줘요? 어.. 점수 낮을 때는 8, 90점까지 줘요 어.. 100주보고 10판 정도인가 점수 적게 줘요? 배치 보고나서 점수 잘 주는데 연습보너스 있어요 근데.. 한 마스터 정도부터 연습보너스 없는 거.. 있긴 있는데 적은 거 같던데요? 점수 엄청 적게 주던데 점수 올리기가 더 어려워지는데 트레이가 났다 트레이가 났다 트레이가 왼쪽 토르비온 뭐야 라인 뽑았는데? 어.. 여기 한조 한조 위도 라인 여기가 어디 위 한 2층에서 수나지를 하고 있는데 트레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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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쪽에 트레이가 옆갱 빠졌어 트레이가 옆갱 빠졌어 옆갱 빠졌어 옆갱 빠졌어 어디가니? 한 대만 맞아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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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조.. 와.. 빠르네 트레이가 피해 뒤쪽으로 와요 아이고 죽을 뻔했다 한 대도 못 맞췄어 평타 예전에 한조 화살 날아놓은 거 보고 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트레이가 저 위에 라인으로 지나갔어요 della 아.. 말라 뭐야 하나..하나가? 미드오라 미드오봤어요 뒤쪽으로 빠져요 저분 한군만 안에 갖췄어 소근이 뒤로 뭐지? 쟤네.. 질게임 라인 앞에 미드오있어요 미드오 어디 하ㅎ하하하하하하하 자클릭 헤드 맞았어 토로요 미친거 같애 왼쪽 아래로 아래로 위도 궁킬 한저궁 한으로 승천한다 용 중간지점 하나 사라졌네요 네 그거 사라졌어요 필요없다고 없어요 솔직히 필요없는 구간이긴 하죠 저기 버리는 데잖아요 라인 아래 어 틀에 드롭 두층 기 역행 빠짐 으아악 반갑과 그만 한번 내려올게요 바지엔 또 나옴 라인옥 공목이 뛰고있다 어? 어? 이걸 위도우가? 어? 바스티옹궁? 어 뭐야 위도우가 내 타이어 맞췄어 어 위도우 죽었다 우리 수가 너무 적은데요 지금? 아이고 죽을 뻔했네 근데 샤넬이 살아앉네 황을 볼 생각 없는데? 어 한조 오른쪽 뒤에 한조 뒤에 한조 차련된 뒤쪽 한조 나 아아 와 바스티옹 나이스 죽어요 나이스 죽어요 나이스 죽어요 3대 0 3대 0 와 진짜 많이 되네 몇 승 몇 패 했어요 저분? 누구요? 내크인 어 육순성패 1무요 나 몇 점 나왔을라나? 아니 프로필을 까고 싶지만 난 프로필을 보지 않는다 일단 에이크 인테리기 일단 에이크 인테리기 이어폰을 빼고 혹시 말씀하실 수도 있으니까 흐허허 실승 집에 기대했는데 네이스 좋아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내 점수는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E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과연!? 드одар í.. interes으로.. 어 3220점 오키오키오키 어 이 정도면 적절하지 뭐